아우 눈개승마 바시네 이건 눈개승마 꽃이 진거 눈개승마 꽃 아 완전 바시네 지금 한 1300꽂이 되는 능선 바로 아래 인데요 아 눈개승마가 아주 그냥 바치네 내년 봄에 오면 삼나물 엄청 뜯겠어요 독초 박쇠도 보이고 저건 박쇠꽃 이것은 오잉 만병추 우와 만병추에 꽃이 폈네 만병추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우와 이쁘다 아 만병추 꽃 보기 힘든데 아 이 만병추는 만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만병추라고 하는데요 뒷면에 보면 털 같은 게 있어요 안드로메다톡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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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드로메 도톡신?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독성분이 있으니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요 아 꽃이 이렇게 피는구나 꽃의 향기는 어떤 거 한번 맡아볼까요? 음 향기는 그냥 그럭저럭 아 만병추꽃 응 봐줄만 하네 10점 만점에 8점 아 꽃이 이뻐요 마지막으로 클로즈업 잘 지내고 다음에 보자